도끼 여깄다, 다니세요. 도끼 여깄다. 잡아, 잡아. 시간 뒤집어. 도끼 여깄다. 이거 왜 좀 봐라. 왜 다들 나한테 그러지? 내가 아마 이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지? 야, 이거 잘못하면 목숨 한 개가 다섯 개 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 아, 메뚜기 다 잡았는데? 얘들아, 뭐 하고 있니? 같이 놀자. 여기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나타났어, 나타났어.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어딨어, 어딨어. 야, 같이 놀자 얘들아.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얘들아. 아니 형님 징시기까지 타고 다니시면 어떡해. 호랑이 여깄어요. 형, 여깄어요. 형, 여깄어요. 호랑이 여깄어요. 호랑이 여깄어요. 호랑이 여깄어요. 형, 메뚜기 먼저 사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린도 놓고, 지금 메뚜기는 뭔가 하나 더 있잖아. 야, 일단 메뚜기가. 메뚜기가 뭔가가 있는 거 우리가 죽여야 돼. 뭔가가 있는 거 있잖아. 지금 싸움하고 있겠지? 맛있겠다.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하나만 먹어. 이거. 야, 맛있니? 배고팠구나. 좀 배고팠구나. 너 좋아하는 거 되게 많네.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었어요. 그치? 식빵 없어, 식빵. 야, 나도 좀 먹어야 되는데. 나도. 나도 좀 먹어야 돼. 메뚜기 왜 이렇게 만나? 아니야. 메뚜기 이 근처에 있어. 어? 맥숙아. 아, 맥숙아. 아니, 너무 좋아. 아, 맥숙아. 아, 맥숙아. 아, 맥숙아, 절로 간다. 잠시만. 아, 신우교는 그냥 나 홀로 집에 해야 뭐야. 어? 어! 어? 형 할 얘기 있어. 도망가지마. 할 얘기 있다고. 매특이. 이거 뭐야. 할 얘기 있다고. 형 할 얘기 있다니까. 뭐야. 형 할 얘기 있어. 뭐. 매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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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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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역시 이게 내가 뭘 얻으니까. 매특이. 아우. 혀꺼울하네. 내가. 어차피 내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숨어있겠어. 마지막 한 방을 노린다는 애가. 어차피 난 죽은 줄 알고 있거든. 어차피 난 죽은 줄 알고 있거든. 아우. 아우. 이거예요. 네. 목숨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거 아까 우리 처음에 준 거 아닌가요. 모든 멤버들이 탈로부터 병원을 바꾸신 거예요. 아 그러면.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럼 저 두 번 살 수 있는 거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곳 동물의 왕국은 바로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다. 코란이가 있었으면 저쪽으로 오르보라고. 이쪽으로 오르보라고. 어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없습니다. 어제까지 도망 마치면 살 겁니까?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벌써.